가수 이명웅씨가 내일 진행되는 MMA 시상식에 출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어요. 앞서 뉴스장터가 내일 진행되는 MMA 시상식에서 이명웅이 출격을 해서 레드카펫과 그리고 번시상식에서 두 개의 무대를 꾸미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진행되는 멜론 뮤직 어워즈죠. MMA 시상식에 이명웅씨는 출격하지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돼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이렇게 D-1 MMA 2023에 D-1 관전 포인트 했는데 여기 보면요. 모두 13개 팀의 라인업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이명웅의 명단은 없습니다. 이름은 없고요. 에스파가 출연하고 뉴진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스테이씨 이렇게 출격을 하고요. 그리고 라이즈 그리고 이마세 그리고 보면요. 그리고 제로 베이스원도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명웅의 이름은 없습니다. 샤이니도 출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명웅씨가 출격한다는 앞선 뉴스장터의 영상 말씀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MMA 시상식에 출격한다는 그런 일부 보도가 있어서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요. 공식 카페에 이명웅의 스케줄표에 보면요. 12월 2일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8, 9, 10에 부산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이런 스케줄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명웅씨는 내일 진행되는 MMA 시상식에는 출격하지 않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장터가 잘못 보던 점에 대해서 수정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